1.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2.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건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칫대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토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마르코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평일 복음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해주셨던 이런 말씀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배경이 되었던 이 군중들 속에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세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는 그들이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토론을 벌이다가 패배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과 남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들의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이들의 말은 따르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사이들의 말은 가르침을 잘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자기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이 모습만큼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느님 찬양하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보인다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하실 때 어떤 것을 핵심으로 비판하셨는지를 좀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신 큰 틀에서 어떤 것을 비판하셨는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게 심리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마티오복음 23장 5절의 경구갑 같은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갑에다가 놓고 다니는 그러한 말씀 지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은 이것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부피를 키웁니다. 즉 자기가 하느님 말씀을 아주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경구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뜻인데 이거 보여주기만을 위한 이 경구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시면서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또한 옷수를 크게 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비판하시죠? 아마포로 된 통옷과 백색으로 된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는 것을 뭐라 하십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물감을 들인 옷을 입고 그냥 다녔는데 하얀색 옷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분만을 의미하는 옷이겠죠. 그래서 아마포로 통옷과 백색으로 된 긴 두루마리 무릎 밑에까지 다다르는 긴 두루마리를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의 상징이고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입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시장 바닥에 가는데 그걸 왜 입고 다닙니까? 경당이나 성전에서 입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라비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리를 꼬집으십니다. 왜 그 옷을 입고 시장에 가느냐 하는 것이죠. 시장에 가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는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계산할 때만 인사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은 인사받고 싶으면 갑자기 오늘 인사 좀 받아볼까 하면 아마 옷 입고 시장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치 하루에 좀 받아야 될 인사가 한 몇 번인데 못 받았으면 오늘 좀 인사 좀 받고 싶다 하면 나가는 그런 해프닝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한 회당이나 잔치상에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번 평일보금에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윗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특히 회당에서는 율법서가 놓여있는 독서대 바로 앞에 긴 의자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화제거리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이 회당에 지체 높으신 분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종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인사해주고 자신을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인정과 존경은 약간 다르죠. 인정은 여러 사람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특별하게 나라는 사람을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얘기겠죠. 존경은 그 존재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을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일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도 이렇게 남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겠죠.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에 그런 욕심에 젖어있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 단어가 있습니다. 등 처먹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참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 처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등을 탁 쳐서 이렇게 뭔가를 돈을 뜯어먹는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제 레이지파에 있는 분들은 일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파 유대인들은 라삐라고 불리는 이들은 군대를 또 가지도 않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세금으로 종교적 세금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식하고 전례적인 예식만 거행하도록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레이지파는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생업이 없이 사실은 이렇게 기부하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 율법을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는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율법학자들 몇 분을 생계를 책임져 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명예를 얻고 또 거룩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구걸하고 남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알아서 주면 좋은데 알아서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가서 구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어떤 그 축복을 빌미삼아서 더 많은 돈을 바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꺼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구를 하면서 그들의 돈을 탐내하는 그 욕심을 예수님께서는 꾸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봉헌함에 돈을 넣는 것도 긴 나팔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금전함에 돈을 넣으면 또로록 해가지고 이 나팔관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얼마를 내는지를 알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내는 소리와 또 이렇게 조그마한 돈을 내는 소리가 딱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 성전에 돈을 봉헌하면서 얼마를 봉헌하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 드러내도록 해주는 그런 안목적인 그런 투명한 급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골털하게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과부의 그런 랩톤 둔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고 있으면서도 왜 존경을 더 받고 싶을까.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인데도 왜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할까. 아이고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지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부의 등을 그것도 가난한 과부 이때 가난한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그냥 우리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극빈자들에게만 쓰는 용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왜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묵상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욕심은 채워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일등을 하고 또 세계 최고가 되어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양창순씨의 담득하게 산다는 것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결국은 기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 세상에 내 기대치를 온전히 만족시켜줄 사람은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드라마 시청률도 40%대만 나오면 대박이라고 한다. 때로는 51%의 지지율만 얻어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인간관계에서 100%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을 100%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욕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기대는 결국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등감은 다시 자만심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등감과 자만심이 공존하면 늘 바람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래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조금이라도 상대로부터 내가 바라는 반응이 안 나오면 급전직하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곤 한다. 자만심은 신체로 비유한다면 마음의 비만이다. 반대로 열등감은 마음의 영양실조 상태이다. 따라서 내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살펴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지 라면서 통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겠죠. 원하는 게 있었겠죠.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치가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더욱 자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런 탐욕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에는 굉장히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더 다른 사람을 배폐 당당하려고 하고 더 자기가 있는 척 또 잘난 척 자기는 대단한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거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현재 누구냐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늘 그런 인정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오늘 이 정신과 의사 양창순 선생님의 말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자라고 심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고 계시고 하느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누구의 칭찬과 인정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디모테어 전세 2장 9절, 베드로 전세 3장 3절에서 5절 진정한 교사는 외모보다 속에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속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모습을 꾸민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얻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기대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더더군다나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교적인 체험으로 확립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이 나에게 해주는 기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인정과 사랑을 체험할 것이오. 그것이 인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자기 컴플렉스로 이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사이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인정욕구에 맹말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요즘 자기 PR 시대를 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SNS나 이런 데서 계속 자기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친밀감도 서로 확인해보고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해보는 좋은 시대이지만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살아서 뭐하지? 나는 흑수저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심리치료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안에 떠는 현대인의 이 소외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SNS 하지 않기입니다. 인터넷 서핑하지 않기.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정보가 과잉으로 흘러들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시대에도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서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인정받고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잘 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인간적인 욕구에 목말라서 계속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비록 현세적인 것에는 궁핍하고 또 결핍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감사합니다.